제 노래 중에서 블라인디를 가장 애착을 갖고 있고 그런 곡이고 지금까지 썼던 곡 중에서는 가사를 대충 쓰고 그랬던 곡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여성분들한테는 포토샵이죠 앞에서는 그렇게 말씀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거에 상처받을 나이는 지났고요 입도 험한 편이고 착한 이미지가 아니에요 남자분들은 편하게 느끼시는 것 같기도 하고 20대 때는 이상형이 없었던 것 같아요 똑같죠 이쁘고 키 크고 그런데 사람들도 많이 만나보고 겪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착한 사람은 많이 찾게 되죠 저만큼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을 만나면 싸우게 되기 때문에 착한 사람을 찾게 되더라고요 이상형이라고 할 건 딱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잘 웃고 웃는 게 예쁜 사람들이 있어요 상냥한 사람들 그게 이상형인 것 같아요 아메리카노를 제일 좋아해요 그냥 입맛이 까다롭지도 않고 무슨 드립이다 뭐다 뭐 그냥 이거가 뭐야 하고 줘도 딴 거 줘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까다롭게 고르지도 않고 처음에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오고 싶어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explanations